소설가 에드가 앨런 포어의 작품 중에 고자질하는 양심 이런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살인을 저지르는데요 그 사람을 죽이고는 시신을 자기 집 지하실에다가 묻습니다 완전 범죄 아닙니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고는 시신을 자기 집 지하실에 묻었으니 이제는 완벽하게 범죄가 은폐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안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지하실 쪽에서 그 죽은 사람의 심장박동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 죽은 사람의 심장박동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니까 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주인공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 죽은 사람의 심장박동 소리가 지하실 쪽에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 가슴에서 울리는 소리였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저자가 그 소설을 통해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이 인간 내면에 흐르는 죄책감의 문제 아무도 알 수 없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스러운 이 죄책감의 문제 이걸 다룬 소설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죄책감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근데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그 죄책감의 문제를 부축기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참소하는 존재가 있어서 우리 산 가운데 늘 우리 안에 죄책감을 덜추어내고 그렇게 집요하게 고발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마설을 읽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소설은요 우리 인간들이 겪는 현실적인 현상을 소개는 하는데 대안은 없습니다 소설을 읽는다고 죄책감이 사라지는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대인들에게 문제구나 이걸 자각하게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적나라하게 로마스 3장에도 보면 정말 이 치명적인 인간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고발할 뿐만 아니라 대안도 같이 마련해서 설명하는 게 그게 성경과 소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쭉 읽다가 보니까요 참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자 먼저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하는데 그랬더니 32절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 아들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면 이렇게 응수하면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끊임없이 죽은 자의 심장박동 소리가 들려오는 내가 그래서 가책을 느끼고 마음의 두려움이 느껴지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응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면 바로 그 다음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응수하면 된다는 그 얘기예요 마지막 35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확신을 내 안에서 빼앗아 가려고 하면 바로 그 다음 나오는 37절로 응수하면 된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렇게 응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로마스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이 너무 저에게 감격이 되는 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스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복음의 원리와 교리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가 지금 그 부분을 살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9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적용이에요 그렇게 선포된 교리가 또 그렇게 선포된 복음의 원리가 내 안에서 잘 정리가 될 때 이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리고 그날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전반부 교리를 다루는 이 부분은요 8장 30절까지예요 그렇게 끝내도 되는데 바울은 31절부터 39절에서 그 유명한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제 삶 속에서 누가 나를 정주하든지 내가 죄책감 가운데 몰려갈 때 응수할 수 있는 말씀들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설교 마치고 또 축도하기 직전에 종종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선포된 이 복음의 말씀이 엿새 동안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어가지고 누구 앞에서도 비굴하지 말고 초라하지도 말고 무릎 꿇지도 말고 당당하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소설 읽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문제점도 드러내지만 그에 대한 대안도 함께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정죄감, 이 죄책감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세력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죄책감과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을 좀 정리를 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나 자신에 대해서는 두 가지 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팩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사단이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심장박동소리로 나를 괴롭힐 때 우리는 두 가지 확신을 꺼내야 되는데 33절에 보니까 첫 번째 확신이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이 택하신 나를 고발하겠느냐 이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다면 두 번째 확신이 뭐냐 의롭다 하심 다시 말해 칭의에 대한 확신 칭의 분당 우리 교회 단위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외부의 공격도 많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공격보다 진짜 두려운 건 내부의 공격이 내 안에서 이렇게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오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새벽에 뜬금없이 25년 전에 내가 내 친구 속여 먹었던 거 그게 갑자기 왜 떠오르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부엉을 인도하러 차 몰고 가면 사단이 저를 참소해요 아이고 니까짓게 무슨 그 강단이 얼마나 귀한 강단인데 사람들이 너를 모르니까 그 설교를 들으러 오는 거지 니가 그렇게 설교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참소를 해요 그러면 저는 당황하지 않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로 응수를 합니다 그런 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사단의 참소가 거짓이기 때문에 나는 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2절의 원리를 알거든요 내가 그렇게 왜 정죄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법은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책감으로 몰고 가는 죄와 사망의 능력을 압도하는 능력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고 설교하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자꾸 여러분이 정죄감에 시달리고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이러는 분들은요 이 로마서가 가져다주는 복음의 능력을 정말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넬리아 마크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 그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고 넘어진 채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이며 다시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다 이건 너무 저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고 모두가 다 넘어져요 그건 탓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린 약해서 늘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고 그러나 넘어진 채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이고 다시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정죄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마귀적인 것에 대해 어떻게 싸우느냐 다시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맞서서 응수하며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여인을 한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지금 끌려온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냥 같이 죄를 졌는데 남자라고 풀어주고 파트너는 자기 혼자만 끌고 와가지고 그냥 이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운데 믿겨지지 않는 말이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자기한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마 그 여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도 똑같은 소리 할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기 편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자기 편을 저는 이제 뭐 SNS 같은 걸 안 하니까요 이제 뭐 저한테 대해서 누가 모함을 하는지 누가 비난을 하는지 그건 거의 잘 모르고 넘어가는데 한 번은 우연히 이제 어떤 글을 봤더니 이제 그 글 쓰신 분이 저를 심하게 왜곡을 해가지고 이제 비난을 해놓은 글을 썼더라고 내가 글 읽으니까 이게 좀 안 좋더라고요 왜 알지도 못해 몇 개 썼나 그러고 쑥 보니까요 아 거기에 그 어떤 여자분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그분이요 막 댓글로 저를 편을 들어주시는데요 한 번 쓰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글 썼더니 또 이제 그 글 쓰신 분이 또 거기에 또 뭐라고 쓰니까 금윗대 또 넣고 또 넣고 막 계속 그렇게 저를 편 들어주는데 진짜 고맙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참을 봤어요 근데 이건 누군지 알면 내 식사로도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입장에서 다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 편을 들어주시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겠냐고 근데 여러분 이 감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됩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아마 울면서 대답했을 거예요 감격이 겨워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여인의 감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켜도 되는 겁니까 너무나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감동받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책 잡힐 짓을 다시는 하지 마라 다시는 죄 가운데 그 하지 마라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냥 저질이 많은 종교가 된 것은요 지 그냥 듣고 싶은 것까지만 공 앞에까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했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고 그 다음 말에는 길을 안 기울이는 거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에게 책 잡힐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지만 내 자존심 상에서 내가 죄 안 짓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빌미나 제공하는 그런 목사가 돼서는 되겠나 이게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동받는 거 좋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1차 감동받고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나도 너를 정죄하니 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만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오늘 주일 예배 때 누리시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주름한 주님의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런 자리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이요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그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그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복음의 능력은요 내 안에 그 죽은 사람이 심장소리가 더 이상 안 나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분당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면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죄 짓지 않으려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죄책감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확신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맞서야 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정죄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니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제가 주목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로마스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를 쭉 살펴보니까요 다 복수예요 다 우리는 영어성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딱 한 군데 38절에서만 내가가 한 번 나오고요 다 우리는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내가 먼저 이 확신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 칭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정죄감을 물리쳐야 되지만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정죄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통에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도 정죄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면 먼저 은혜 받은 우리도 그 주님의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을 해야 돼요 동참을 이틀 전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어느 다락방을 방문을 했는데요 불시에 이렇게 다락방을 방문하거나 또 초청해서 가거나 가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오전에 여성분들이 이제 한 여덟 명 아홉 명 그렇게 이제 모여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이제 본인들을 소개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누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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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하는데요 한 자매님이요 벌써 그때부터 이제 눈이 젖어 있어요 이미 본인은 소개하기를 목사님 저는 4년 전에 너무너무 극심한 방황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장노님이 우리 교회 장노님도 아니에요 어떤 장노님이 너무 방황하는 것을 참 안쓰럽게 보시고요 분당 우리 교회에 가서 예비를 드려라 분당 우리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권해 주시더래요 이분이 물어물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첫날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고 그분 표현으로요 그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하는데 옆에 분들이 자기를 위해 축복하면 기도하는 것 같으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런데 4년 전에 그렇게 방황하게 만든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울면서요 사람들 많은 데서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 방황하게 된 게 뭔지를 설명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예요 그 자녀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단은 찬스의 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게 그게 자식 잘못입니까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그 짓으로 참소를 하니까 이제 이 자매님이 너무 방황을 한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장노님 말씀 듣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1대1 우리 교회 가는 복음 프로그램 양육을 봤는데 얼마나 그 양육 속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있는지 요즘에는 그렇게 감격스러우시다고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장노님이라는 분 참 귀한 분이다 여러분 그날 그 장노님이 그 자기가 가진 지식 가지고 혹은 뭐 심리적인 요법으로 이렇게 하질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그렇게 권하신 그게 이분을 치유하게 만든 결정적인 도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 장노님은 어떻게 그렇게 조언할 수 있었을까요 장노님이 아시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게시록 12장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장노님이 알고 계시는 게 뭐예요 그 내면의 상처 그 내면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사단의 참소 이걸 이기게 하는 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이라는 게 말씀 그걸 알고 계셨으니까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권했고 그 장노님의 권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주요한 권면이 돼서 지금 이 자매님이 치유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날 그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두 가지가 감사했는데요 하나는 아직도 우리 교회 예배에 아 이런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지금 확신합니다 오늘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심지어는 외국에서 영상으로도 이 예배를 월요일 되면 듣고 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곳곳 세계 곳곳에 있는 믿는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선가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날 내가 또 기뻤던 게요 다락방 공동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또 이제 옆에 있던 자매님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너무 힘든 오픈하기 어려운 문제를 자기가 오픈하면서 같이 울고 그렇게 손을 잡아주고 그러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먼저 내가 이 로마서 8장과 또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복음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먼저 자유함을 누리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몰라서 정죄당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 손을 잡아주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그 장노님처럼 이 마음을 상한 그래서 울고 있는 지체에게 가이드가 좀 되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해야 되는데요 손에 든 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제가 아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무슨 뜻입니까 지도 비슷한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 여인처럼 현장에서 잡힐 만큼 큰 건 아니랄지라도 분명히 자기도 그런 짓거리를 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이 은혜가 떨어진 교회일수록 정죄가 많아요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 가보면 비난이 난무합니다 전화로 카톡으로 그 집사 그거 말이야 옷 입은 거 봤어 그거 새빨간 옷을 입고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로마스 2장 1절 이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분노하며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그 사람 눈물을 닦아주는 손을 잡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주 전에 고난주간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그 글이 뭔가 보니까요 아마 그때가 세월호 3주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 세월호 유가족 어머니 한 분이 믿는 분인데 이분이 기도한 거 그 기도문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가만히 보니까요 그게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너무너무 원망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나 하나님께 등 돌릴 거라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 내용이 너무 은혜가 돼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고 있던 팽목항에서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 앞에서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서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청운 동사무소에서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거 차도에서도 그리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앙에서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게 저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한마디 더 한 거기에 내 눈이 꽂혀버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읽다가 무슨 깨달음을 얻었냐면 내가 오늘도 슬픔을 당한 이유 울고 있는 현장인가 그분 손 한 번 잡아주면 그게 하나님을 느끼게 만드는 거구나 이게 너무 저에게 또 목사니까 그 제가 목포로 내려갔어요 우리 고난주간 집회 끝나고 목포로 내려가가지고 왜? 목사가 손 한 번 잡아주면 그분이 하나님 만난다는데 이걸 누가 안 하겠냐고요 제가 그 글을 읽는데요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어서 내려간 거예요 제가 세월호 가족들을 몇 차례 만났거든요 한 대여섯 시간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 예배를 인도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날 밤에도요 이제 유가족들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이분들이 마음이 상해 크게 눈물 흘리면서 울 분을 막 여기저기서 토하고 있는데요 유난히 제 눈에 들어오는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말씀도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울고만 계시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저러면 그냥 막 울분을 토하기로도 해야 이게 치료가 되는데 계속 울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가 이제 끝나가지고 챙겨가지고 나가니까 그분이 뒤따라 오셨어요 바로 뒤따라 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교회의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자기를 소개하기를 목사님 저는 다윤이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배 안에 있습니다 미수습 가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 풀이 죽은 목소리로 우리 다른 거 원하는 거 없고 내 아이를 좀 찾고 싶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게 순간순간 떠올라져요 제 마음에 그날 그 글을 보는데도 그 다윤이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분 손잡아 드려야 되겠다 그렇다고 사실은 그날 가기로 가려고 했던 오전에 회의가 막 또 길어지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12시 넘어가지고 이제 KTX를 타고 목포에 갔더니 목포역에 거의 3시에 도착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스케줄 때문에 4시 얼마 기차를 이제 타고 티켓을 끊어놨으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빨리 빨리 가서 이제 손잡아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딱 내려가지고 물었어요 목포 신안 가려면 이쪽으로 가는 걸 타야 됩니까 건너편에 가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 차를 타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 아 이 콘으로 꺾어가면 셔틀버스가 운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막 급하게 이제 거기로 갔더니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 어떤 남자 한 분이 막 이렇게 건장한 남자 한 분이 자꾸 일컴일컴게 저를 쳐다보시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택시를 탈까 하다가 그 남자분한테 가서 물은 거예요 그 목포 신안 가는 셔틀은 어디서 탑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다짜고짜 아 내 글로 가니까 내 차 타고 가세요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게 목포에 낯선 데 와가지고 이 남자가 누군지를 알고 내게 타야 되나 막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아 내 차 타고 가세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또 어떤 남자 한 분이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갑시다 그러는데요 내가 그 반걸음 빛 따라가면서 막 계속 이제 저울질을 한 거예요 이걸 지금 타야 되나 나는 택시 타고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계속 막 그 생각을 하는데 막 막 옛날 사건들 뭐 꽁치잡이 잡혀갔던 인시매매 막 이런 것도 오르고 가면서 이걸 내가 지금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내가 전 택시 타고 갈게요 이 말 하는 걸 내가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이분 또 호의적으로 했다가 이게 상처 주는 일이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탔습니다 앞에 그 남자 두 분이 막 굉장히 친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이쪽 문고리를 잡고요 여차하면 뛰어내리려고 여차하면 이제 딱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만지작만지작해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막 귀를 기울이면서 한참 그분들이 이야기하다가 그 운전석 말고 이제 그 손님석에 앉아있던 남자분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저한테 근데 그 목포신항에는 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 세월호 유가족들 내가 좀 위로해 드리려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요 고개를 쑥 돌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영인이 아빠입니다 미수습자인 거예요 미수습자 이분이 저하고 같은 기차를 타고 왔어요 제가요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운전하는 그분은요 해경 직원이에요 이분은 이제 좀 이제 섬기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데 계속 그거 참 신기하네 아저씨가 이 차를 어떻게 타셨을까요 그거 참 신기하네요 제가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고는 제가 우리 교회 게시판 글을 읽은 걸 얘기해 드리고 그렇게 손 한번 잡아 드리러 갑니다 그렇게 하고는요 택시 탔으면 안으로 못 들어갈 때까지 이제 이분이 그 신분증을 보여주고 해가지고 그 앞에까지 내린 거예요 시간 없는데 그러고는 이제 그 영인이 아빠라는 분이 어 그 다윤이 엄마 저기 가면은 그 콘테이너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다 빈방이에요 막 여러 군데를 다 뒤졌는데 이제 뭐 초조하잖아요 이거 지금 시간은 지금 급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보니까 택시가 없습니다 이거를 타러 뭐 초까지 가든지 콜택시를 부르든지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만나고 오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거기서요 어떤 세월호 유가족 그때 간담회할 때 있었던 분이 저를 알아본 거예요 어?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다윤이 엄마 뵈러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화해가지고 1분 만에 만난 거예요 1분 만에 그리고는 한 뭐 15분도 안 돼요 그 다윤이 어머니 만나가지고 제가 왜 내려왔는지를 알겠더라고 막 우시면서 하는 말이요 너무나 뭐 죽을 것 같이 두렵대요 이미 한 번 그 9명 소수에 들어가는 아픔을 3년을 겪고 있는데 이분이 두려워하는 게 못 찾으면 어떡하나고요 또 누구는 찾고 누구는 못 찾는 일은 어떡하나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으면서 목사님 분당에 가시면 정말 성도님들한테 이거 기도해달라고 정말 좀 부탁을 해주세요 부탁을 해주세요 내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 설교를 듣는 분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할 거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제가 정말 기적같이 시간을 칼같이 맞춰가지고 이제 목포역에 내렸는데요 세상에 기쁨이 기쁨이 밀려오는데요 요 근래에 제가 그런 기쁨은 처음이에요 막 물받는 기쁨이 밀려오는데 왜 기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시간적으로 그분을 기어이 만나고 손잡게 주시려고 계획해 놓은 일들이 느껴지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게 오는 걸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게 오는 걸 원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눈물 한 번 닦아주고 손 한 번 잡아주면 그 상처받은 그분은 하나님을 만난다잖아요 그거 왜 안 하세요 이 쉬운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사단이 나를 참소하고 지하실에서 내 양심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 넘어지는 것까지는 인간적이에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 마귀적인 거라 그러잖아요 오늘 십자가 의지하며 누구도 나를 정주하지 못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선포하고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회복이 되면 적각 사명이 주어지는데 울고 있는 한 지체 손을 잡아 여러분 세월호 미수석 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문자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목사님 제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누가 감히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거는 오늘 본문 33절 34절을 세 번역으로 읽다가 발견한 문구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도 굴리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함부로 정죄하겠느냐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가서 다시는 이 같은 죄의 자리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죄책감으로 이런저런 상처를 아픔으로 울고 있는 한 지체에 가서 손잡아 드시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우리가 그분 손잡아 드리면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결론의 찬양을 우리들의 찬양 466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왜? 주 보혈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왜? 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난 주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어떻게?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왜 그렇습니까?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성부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사했네 하나님의 금혈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사했네 하나님의 금혈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왜 그렇습니까?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는 분들 아무런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오늘 뭐 교리 설명 잘하네 그럴 듯하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요 보금의 감격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20년 전에 아까 그 4년 전에 자매가 방황할 때 겪었던 예배 때 하나님이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만나 주셨고 어떻게 눈물을 닦아 주셨고 사단이 끊임없이 참수할 때 말씀이 보금이 어떻게 나를 치료해 주셨는지를 떠올려줘야 돼요 눈시울이 뜨거워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진짜 은혜입니다 진짜 누구도 날 정죄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감격이 뜨거운 가슴으로 선포되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 찬양을 부를 동안에 여러분 울고 있는 김 집사님이 떠오르고 계세요 그 박 집사님 내가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면 그 집사님이 낙심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다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떠올려지는 그 한 사람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품고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우리에게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여러분이 모든 것이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오늘 누군가 여전히 정죄감 속에 고통하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를 아버지 손을 내밀어 감히 누가 당신을 건들겠습니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은혜 하나님 신의 은혜가 내게 택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 이것이 내게 자리잡게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 누구 앞에 서서 나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다고 가서 다신한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신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런가 하면 하나님 오늘 이 사실을 몰라 정죄당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아버지 다 손을 잡아주고 눈불을 닦아주며 주님의 아름다운 이 은혜를 이 사제의 은총을 선포하고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약해서 넘어집니다 실족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자리에 빠져 정죄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신실한 우리 믿음의 어른들 선배들 동력자들을 통하여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상함이 치유된다는 것을 경험케 해주시고 이제는 누구도 나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노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여전히 이 사실을 몰라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하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아버지 찾아가 그 손을 잡아주면 그 행위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이 신비로운 사실을 우리가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강 268장 우리 1절 힘있게 손뼉치며 구원의 감격을 노래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어버리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고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는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 Harmon